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쉽게 하고 재밌게 하자 마랑입니다. 하이, 발.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. 하늘 날씨 보세요. 일단 주제는 축구인데, 아 근데 또 축구를 뭐 하려고? 뭐 힘을 하겠다? 맞습니다. 하지만 저 혼자 한다는 게 아니죠. 자, 모시겠습니다. 이강! 자, 반갑습니다. 마랑TV 시청자 여러분들. 작년에 이제 태양이 형한테 박살났던 이름 얘기해도 되나? 아, 그럼요. 그래서 오늘 제가 한번 눌러주려고 왔는데 반갑습니다. 여러분들. 일단은 사실상 그때 저를 굉장히 터만하고 무시하고 그 정도는 아니었잖아. 무시하고 멸시하다가 삭발까지 했어요. 그렇지만 어쨌든 내기해서 진 거니까 웃지 마시고 반드시 직접 물어볼게요. 왜 왔어요? 아, 오늘 제가 몇 가지 플랜을 짰어요. 전에 이제 페널티킥 해가지고 졌잖아요. 그 복수를 한번 해야 되고 그리고 슈팅 내결. 뭔가 좀 벌칙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걸로 할까요? 어, 일단은 운동. 저는 이제 스포츠 유튜버이기 때문에 운동으로 모든지 생각하길 원해요. 그렇죠. 저를 업고서 어디 뭐 계단? 저 계단 올라갔다 내려갔다 방법? 완룸? 저희 콜. 오케이. 와, 너무 높은데 계단이? 자, 그러면 바로 대결 시작하죠. 자, 그럼 첫 번째 경기는 뭡니까? 프리킥입니까? 아, 프리킥 가시죠. 알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 그럼 저희는 경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가위 가위 보! 가위 보! 저 수비. 아, 제가 먼저 산다고요? 네. 오케이. 맨손으로 막나요? 아니죠. 장갑? 장갑 어디 있어요? 장갑 준비셨어요. 아, 예. 장갑. 뭐야? 장갑이. 아니, 잡지만요. 어울려. 아니, 이런 거를 어디서 가져다녀요? 야, 이거 접지력 좋아. 난 이거. 자, 바로 갑니다. 일단은 첫 번째는 여러분들 몸풍기로 한 번 그냥 살짝 보여준 거고. 뭐 아무것도 못하죠? 자, 왼쪽. 오른쪽. 왼쪽. 아, 오케이. 감 잡았다. 아, 진짜 골대 바깥에다 몇 개를 차는 거야. 자, 왼쪽. 왼쪽. 저쪽. 아니면 가운데. 오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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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태가 프리킥 비겼죠? 비겼으니까 뭐... 결판은 내야죠. 아, 난 무조건 결판을 내야 돼. 그러니까. 벤 티킥으로 갈까요? 오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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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맞고. 오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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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한 번 더 시도하니까 그냥 안 먹히네. 오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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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 중에 왕이라네. 자, 갑니다. 오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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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! 오우! 드디어 치워! 어? 오우! 좀 더 시도하니까, 야, 빵 맞잖아. 오케이, 왜 이렇게 할아버지? 야, 빵 맞잖아. 빵 맞잖아. 오케이, 왜 이렇게 말아버지? 됐다! 오케이! 아이고 아이고 계속 오다니 계속 오다니 계속 오다니 계속 오다니 계속 오다니 이거 아까 먹다 남은 에너지 등 이건 맞추기 안 드신다면서요? 아, 하면 되죠 해요? 네, 해요 자, 가자 야, 이거 못 맞추면 안 돼 자, 이렇게 해서 2대1로 봐줬어요 한 번 정도는 제가 져줘야지 이렇게 재밌게 가니까 져줬는데 어떻게 뭐 형, 이러고 있는 게 좋아 요새 형 요가하거든 아, 참하다 한 번만 해줘 봐 달리기 달리기는 달리기인데 대신 우리가 볼을 갖고 볼을 갖고 드리블하는 달리기 베일 스타일 가능? 치달? 치달? 전문적으로는 치달 가능? 근데, 오케이 오케이 셋 고 아아 스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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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휴... 어? 롯데이가 한 두 개 있는 거였어요? 튜브, 튜브에요, 튜브. 오케이, 오케이, 튜브. 나중에 또 제가 도전하러 가실 수 있으니까. 그렇죠, 예. 뭐 좀 많이 짜서 오세요. 네. 그... 다음에는... 구독자들 데리고. 아아! 큰 그림인데, 이거? 팀이 이강대, 말왕. 구독자. 아, 해가지고. 한번 보탭시다. 나중에 이거 하면 헤르코터 같은 거 띄어가지고. 어, 뭐 많은 돈은 아니지만은 좀 소아암 재단에 좋은 일로 기부하는. 아... 얼마, 200만 원? 그거... 아... 아... 우리는 아직 형 경설했어, 방금. 20만 원 걸고, 나중에 이강팀, 말왕팀에서 이긴 팀 이름으로 기부하기. 오케이. 아, 지금까지는 이강 씨였고요. 자, 마지막 소감 한 마디만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... 일단 또 이렇게 오랜만에, 1년 반 만에 또 이렇게 태양이 형 또 만나가지고 또 좋은 콘텐츠를 찍고 기분 좋고요.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제가 이겨서 예... 아까 무릎 꿇는 거 봤잖아요? 아, 스트레칭, 스트레칭. 아, 스트레칭이었어요? 하여튼 다음에 또... 마랑TV에 제가 또 나올 수 있게끔 저도 개인 활동을 좀 열심히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강! 마랑TV에 말하겠습니다. 로바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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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 둘 짝이! 에이스 침대가 따라왔어. 타임으로 하면 되잖아, 이렇게. 좋아, 좋아. 형, 1번 넘어지면 큰일 나. 안 돼, 안 돼. 형이 여기서 포기하면 오케이. 형은 안 줘. 오케이. 나만 둘 짝게. 자, 형 이렇게 타이퍼로 올라가잖아. 이렇게 여기 지금 큰일 나잖아. 형, 화나도 안 되네. 아, 지금 살 찐 거예요? 네, 더 먹어야겠다. 쉽게 못 졌어요. 물 나온다. 더 먹어야겠다. 맛있는 거 사줄게, 많이 먹고 와. 오케이. 오케이.